자 구월병건 한국사 해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토기의 식량을 저장했다. 가락바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 당연히 어디에요? 신석기 시대지 너무 쉽다. 신석기 시대에는 1번 간석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신도 벽화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파트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 특히나 고구려는 고분 벽화로 사신도를 많이 그렸죠. 3번 상평통보를 사용했던 건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화폐가 상평통보였고 4번 비포양동검을 제작했던 것은 우리 청동기 시대였지 철제 농기고로 농사를 지었다 철기 시대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2번 가난 시기사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기를 청했대 그래서 군사로 돌려서 앞북로강을 건넜다 위화도 회군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려 말에 1388년 위화도 회군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날을 봤더니 경국대전을 다가오는 을사는 1월 1일에 반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조선 성종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건국했지 이번에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었다 대한제국식의 헌법으로 훨씬 더 뒤에 상황입니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하였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건 7세기 후반의 상황으로 훨씬 더 전의 상황이고요. 4.13 후원 조치가 발표가 되었던 것은 전두환정보식이었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발생했던 것 마찬가지로 개화기식의 내용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3번 미철치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대조형의 이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는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의 3성이 있고 충인의 지혜신이라고 하는 육부가 있는데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인 명칭으로 중국과는 다른 독창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골라야 됩니다. 1번 재가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고굴에 대한 설명이고 골품제는 신라죠. 식목도감 고려이고 가야연맹은 가야이고 정답은 5번 오경시보부 60위주의 지방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발에였죠. 4번 들어가 볼게요.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려시대 대외관계라고 사실 나와 있어 아래 여진정벌 동북구성이라던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모습들도 나와 있죠. 1번 소아당의 침공을 막아냈던 건 고굴의 모습이었고 2번 일본과 재물포제학을 맺었던 건 개화기식이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복속시켰던 것은 우리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거 개화기의 내용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강감찬이 규조해서 거란군을 물리쳤지. 넘어가 볼게요. 5번 가해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 이 제도는 토산물, 택산물 대신에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을 걷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조선 후기 진행되어 나갔던 대동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동법을 통해서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300산업 발답 현대사, 노급이 폐지되는 것 신라시기, 거중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개화기 시기에 조미수호통상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회사 설립 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랑 관련된 내용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6번 미추신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쌍청총관부로 공격했고요. 신돈이 왕에게 전민변정도감의 선취를 권했던 거 고려시기 공민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후대 왕에게 훈유십조를 남겼던 거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 정답은 2번입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를 피지하자 반원 자주정책을 펼치면서 궁극기무차를 설치했던 건 1차 갑오개혁 시기였고 사비로 수도로 옮겼던 건 백제성흥 시기였습니다. 균역법을 시행했던 건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관계없죠. 7번 가사건 당시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의괴는 본래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 일어난 갓대 병인양요 때 약탈량한 후 2011년에 국내로 돌아왔지 병인양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 1번 북노군정서가 조직되었다. 일제강점기적.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던 것. 3부 통일 전쟁 시기였고 프랑스군이 병인연료 시기에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은 6.25 전쟁 종결 이후였고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했던 건 임진왜란 시기였습니다. 8번.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남 유생들이 임환선을 중심으로 개화정식의 반대는 만인소를 올렸다. 선생님 개념완성 강의에서 심화박스에서 위정착사운동이랑 관련된 내용을 할 때 1880년대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면서 임환선 등이 영남 만인소 이렇게 상소를 올렸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지 미국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 조선책략의 유포 전면적인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조선책략이 유포되었다를 고르시면 돼요. 9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정우의 선언 비타혈적 민족주의자 비타민이랑 사회주의가 연대했다. 신간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신간회 나오면 항상 이름이 비슷한 신민회가 매력적인 오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던 것은 조선어학이었고요.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지원해줬지. 신간회는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도 파견하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어. 3번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이걸 가장 매력적인 오답으로 넣어놨겠지. 신민회입니다. 8위 광화위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신한청년당이었고요. 상해 흥커우공원 의거를 주도했던 건 윤봉기라는데 윤봉기를 활동했던 단체가 한인 애국단이었죠.